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장.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어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이제 이 질문을 아주 짧게만 하고 갈게요. 짧게만. 두 분이 나오면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언급하기도 좀 불편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한 방송 앵커의 몰카 사건이 어제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오늘까지도 계속 실검 일이더라고요. 지금도 밤새도록. 그만큼 믿었다는 거겠죠. 그렇죠. 신뢰가 무너지는 느낌이니까.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뭐 처벌 자체가 중한 범죄라기보다 이게 그리고 그전에 혹여라도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 아마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경찰에서. 그래요. 전체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할 것 같은데. 코렌지 같은 거 합니까? 네. 그런데 이게 뭐 일회성에 그쳤던 거고 이번에 술을 마신 상황에서 단 일회 이런 행동을 한 거라면 실질적으로 뭐 이게 중한 처벌이 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조금 전에 이제 노용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신뢰를 많이 줬던 앵커 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내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방송국 이제 두 분도 막 여기저기 많이 방송활동을 하시는 분이니까 더 놀라셨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사실은 이제 사석에서 모임을 가지고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조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밥 먹으면서 술을 좀 약간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본인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정말 딱 단호하게 거절하고 식사만 하시고 가시기도 하셨고. 사실은 이제 그동안 보았던 모습은 되게 반듯한 모습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충격이 조금 컸습니다. 지난번에 그 몰카 판사 사건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지하철에서 현행범으로 그 사람도 잡힌 거였어요. 정치인 아들이기도 했고. 그 판사. 그 판사는 결국 어떻게 됐는가. 판사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사진이 나왔지만 이 사진은 주머니 속에서. 잘못 자동으로 찍힌 거라. 지가 혼자. 휴대폰이 혼자 작동한 거다. 이렇게 끝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죠? 네. 그럼 결과는 그 뒤에 보도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벌금형. 원래 딱 그 정도의 수정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징계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사로 판사복음 벗었더라고요. 그런 하여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 주제도 아주 민감한 겁니다. 어제 제가 여론조사로 돌렸을 때도 뜨겁게 문자가 왔던 그 사건. 오늘은 본격적으로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17년째 한국당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 씨. 이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아니다. 허용해선 안 된다. 바로 이 주제입니다. 목요일이죠? 네. 대법원의 최종 판결. 맞습니다. 지금 2015년에 입국 비자를 받으려다가 발급 거부당했죠. 유승준 씨가. 스티브유라고 할게요. 네. 그런데 이게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유승준 씨의 신청이 다 기각이 됐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요일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긴 한데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여기서 한 거잖아요. 저희가 의뢰해서 돌렸는데 68.8%가 여전히 입국 불었죠. 그렇죠. 그런데 4년 전에 66.2%였으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한 거죠. 그 정도면 66.2% 지금 약간 오차범위를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론은 스티브유의 굉장히 따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 어떻게 입장을 정하셨는가 봤더니 저희가 나눠드린 것 같아요. 먼저 입국을 이제는 허용하자 쪽. 노변호사님. 네. 맡아주세요. 아니다. 아직도 입국 허용은 어불성설이다 쪽 백 변호사님 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노변호사님 사실 여론으로 볼 때는 이게 변론하기 쉽지 않은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오셨을지 먼저 제시해 주시죠. 저의 논리는 뭐 그렇게 공고하진 않습니다. 먼저 이러고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먼저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어려운 거 하신다고 이번에. 공고하지 않은 그 논리를 한번 대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뭐 사실은 그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 취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발표된 것에 의하면은. 많죠. 그리고 뭐 유승진이가 이렇게까지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었다면은 사실은 이런 식의 지금까지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 하고요. 형평성. 그렇죠.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유승진 씨를 못 들어오게 한 법적 근거는 우리나라 안보에 해가 될 것이다. 위험하다. 사실 이거예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건 그러니까 비자 허가를 안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우리나라 허락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나라에 위해를 끼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불허할 수 있다. 이제 그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승진 씨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위험한 사람이냐. 그 부분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게다가 이제 37세가 넘으면 원래는 병여금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물론 잘못은 큰 잘못을 했고 우리가 워낙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속상한 마음은 있지만 이제는 그냥 뭐 들어오라고 하면 어떠냐. 이런 정도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이 사람에게만 너무 가혹하다. 다른 병역 깊이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다 들어오는데 왜 이 사람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샵 1212 50원에 담은 100원에 장문 유료 문자 고요. 카톡 레인보우로 무변 입국 허가 유승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백 변호사님. 사실 지금 노영인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스티브 유가 한국에 오겠다고 하면서 내놓은 법적 근거와 거의 동일해요. 거기다가 하나 더 있어요. 아들한테 고국을 보내주고 싶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나를 그렇게 불합리하게 차별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유승준 씨한테 입국을 거부했던 법적 근거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반드시 위험해서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과거로 돌아가서 유승준 씨 자기 군대 가겠다고 계속 외치고 일본 공연 간다는 이유로 잠깐 출국 허가 받았다가 미국 가서 시민권 획득했죠. 기억하실 거예요. 심지어 가기 전까지 군대를 가겠다고 한 사람이 미리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미리 신청해놨던 거예요. 그 말을 공공연하게 했잖아요. 군대 가겠다고. 난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공공연하게 하는 상황에서 미국 시민권을 신청을 이미 뒤로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일본 공연 갔다가 미국 가서 따온 걸로 아는데 그럼 그때 신청은 이미 해놓고. 신청은 이미 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컸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아까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유승준 씨나 정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의 차별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대중들의 사랑은 그만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스티브유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게 된다면 아니 뭐 나도 그래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 그게 일반 우리가 잘 모르는 검은머리 외국인하고요. 스티브유는 아예 달라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을 한다면 그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출입국관리법 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입국하면 안 되죠. 검은머리 외국인 로버트, 찰스 훈한 이름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이런 사람들과.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희가.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가진 상징성은 어마어마하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놓고 형평성을 얘기하느냐. 백 변호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뭐 출입국 금지.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뭔가 제가 불리한 것 같네요. 자꾸 뭐를. 푸른하늘님이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는 노변님이 의혹이 없어 보인다. 아니 근데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형평성 측면에서 17년이면 충분하다. 괘씸하지만 괘씸죄도 17년이면 풀어줄 때 되지 않았느냐 의견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힘내서 변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비난받는 제일 큰 목적은 이유는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 때문에 또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본인이 밝힌 적은 없어요. 아니 근데 신청한 비자가 f4 비자라고 하는 건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예요. 그냥 관광만 하는 비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히 왜 그 시점에서 하필이면 2015년 11월이었나요. 그 시점에 왜 하필이면 그런 비자를 신청했을까. 이제 그때가 왜 우리도 한 번 라디오 재판장에서 옛날에 얘기했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미국에서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갑자기 2015년 그 무렵에 특히 이제 유승진 씨가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뭐 그 사람을 겨냥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외국에서 번 것에 대해서 하겠다.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이 또 f4 비자 신청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정말 되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얍삽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고 사전에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그건 되게 조금 비겁한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이번 대법원에서 이 사람이 진다고 치더라도요. 또 신청할 수 있어요. 또 비자를 신청하면 또 다시 또 행정수송 또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하나만 하겠지만 아니 대법원 판결 끝나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그 처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은 없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런데요. 백 변호사님. 노무현 변호사님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거의? 듣다 보면 제가 할 얘기를 막 하고 계신 것 같아.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그런데요. 사실 유승준 씨가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2014년 말 2015년부터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뭐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본인의 의견은 계속 그거예요. 아프리카TV하고도 그때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들한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얘기하면서 울었는데 그 뒤에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마이크 꺼진 줄 모르고 이상한 뭐 또 얘기하다가 또 한 번 논란이 있었잖아요. 진정성 논란이 있었어요. 애들이 괜찮았어 뭐 이런. 문제는 2014년에 이제 유승준 씨가 만 38이 되니까 병역 의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쓱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와도 군대 안 갈 나이니까. 안 갈 나이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또 비난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승준 씨는 그때 입대해야 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회피를 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들어오겠다고 할 때도 이제는 더 이상 군대를 갈 방법이 없는 때에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사람을 들어오게 하면 지금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법적으로 볼 때 아까 공공의 이익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본권은 당연히 기본권은 보호를 해야 돼요. 유승준 입국의 자유라는 거 있겠죠. 하지만 기본권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기본권과 대치되는 공공의 이익과의 이익 형향을 통해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기본권도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그때 당시 17년이나 지났는 데가의 방점이 아니라 이번에 들어오려고 할 때조차도 이랬는 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도 사과의 진정성이 없고 반성의 모습을 사실상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따라서 17년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라는 게 백 변호사님 말씀. 청취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7590님 저는 노변 쪽입니다. 왜냐하면 17년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1254님 들어와서 연예활동 못하는 정도로 F4 비자만 아닌 것으로 해서 들어오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분은 대안 제시해 주신 것 같고. 6343님 이제는 허가해 줍시다. 생각보다 노변 쪽 노변님 쪽에 의견을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 게시판에서는. 반면에 허금섭님 입국 허용 여전히 불가합니다. 한국에서 가수로 온갖 혜택을 누리다가 국방에 의무하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한 거. 이분도 여행 비자로 한 달 체류 정도 허용하자. 실제로 2003년에 예비장인상 치르려고 열흘 동안 입국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는 입국해 줘요. 한국에 와서 지금 뭔가 F4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 지금 핵심은 F4입니다. 여행 비자로 해 줍시다. 이 얘기는 사실 해당 안 되고요. F4입니다. 양용석님. 젊은 날의 3년은 알토랑 같은 세월입니다. 이분은 한때 젊은이의 우상이었는데 이분을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을 허락한다면 각종 편법이 만연할 겁니다.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도회시할 어떤 대표적인 명분이 될 거다. 이분은 알토랑 같다는 표현이 참 와닿네요. 지금 3년은 아닙니다만 알토랑 같은 세월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전히 안 된다. 2778님 노변 애쓰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온 걸 다 쭉 들어보면 결국 국민정서법 위반이에요. 말하자면 이승진은. 사실상 그러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언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따질 때 그런 식의 괘씸죄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타당한가 하나의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제 사실은 또 하나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싸이 씨의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봅니다. 가수 싸이. 싸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처음에 병역기피 목적으로 했다가 군대 두 번 갔다 왔잖아요. 다시 갔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이 씨에 대해서는 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시 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 유승진 씨는 자기는 저상 할 게 없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있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그건 역시 회피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진작 들어온다고 해야지. 본인이 그때 당시에 나는 해병대 간다고 말한 적도 없다. 다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와전이 됐었는데 얼마 전 인터뷰에 그렇게 말했어요. 말한 적 없대요? 그 인터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와전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걸 바로잡지 않은 거다. 이렇게 또 법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사실 인재와서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는 생각이 더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사실은 되게 얄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쪽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솔직한 심정이에요. 지금 유승진 변호사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감정적 호소를 하는 거예요. 국민정서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된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 다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내주지 않아야 될 만큼 강력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냐 이거죠. 충분히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정서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물론 가장 지금 큰 게 유승진 씨가 국민들한테 미운 털 박혔기 때문인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출입국관리법 11조에서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사회 중에 공공의 이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권도 공익이 우선하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건 헌법상 기본적인 원리니까. 그 공익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정서법의 공익을 넘어서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병역을 회피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도 이런 방식을 써서 편법을 써서.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수많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나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단순히 공익이에요. 단순한 괘씸죄의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백 변호인 말씀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의 결과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노변호사님이 백 변호사님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제가 변론을 너무 못했네요. 어제 조사보다 훨씬 잘하네요. 자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80대 20. 적어도 아무리 법적으로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도 80대 20 정도로 이 사람의 입국 허용은 공익에 어긋난다라는 쪽의 손을 80%가 들어주셨습니다. 대법의 판결도 이렇게 되면 거의. 이건 뭐 지금 일단 청취자분들의 판단이신 거고요. 대법원에서 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얘기죠. 핵심은 공익에 어긋나느냐. 이거가 되는 거죠. 법적인 핵심. 반성합니다. 변론을 못했습니다.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노변호사님 그리고 백성훈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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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